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넥스트비티입니다. 넥스트비티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넥스트비티는 제도 사업 안정적 기반 및 유통 사업과 해외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고용되고 있네요. 주어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보시면 모두 각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주의하셔야겠네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무화형 출산업이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공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악수권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명목 적합 이탈 안할 수 있는데 이 우상형 출산에 따라서 단기력이 상승박스권을 만들어주실 수 있으며 우상형 출산의 상탄모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부 되겠죠? 다시 한번 눌러줄때 하점을 적거나 우상형 출산의 눌림목에 하점을 적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가 다음 주입니다. 또한 내용을 적혀주신다면